재단법인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가 창립 33주년 감사예배와 기념식을 진행했습니다. 설교를 전한 할렐루아교회 김상봉 목사는 생명을 나누는 일은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경험한 자들이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나눔이라며 그동안의 본부 활동을 격려했습니다. 1991년 1월 22일에 창립된 본부는 그동안 장기기증 캠페인, 신장이식 결연사업, 뇌사 장기기증인 유가족예우사업, 만성신부전환자지원사업, 생명나눔과 생명존중교육 등을 이어오며 국내 생명나눔 운동 확산을 주도해온 바 있습니다.